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정치적 수사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균열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이어 미국까지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로 동부가 평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단 정치적 수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석탄 철강 관련 국제기구에서 경제 통합까지 나아간 유럽연합을 예로 든 데 대해서는 공산국과 북한의 현실을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균열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길 일이라면서 미국에는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